시험이 끼쳐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어떠셨나요? 저는 제사랑 청량 중에서 시험을 쳤습니다. 오늘 10번 고사장에 들어가게 됐는데 3층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량 고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낮은 층수였기 때문에 조금 덜 헥헥거리면서 들어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오늘 시험에 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엘씨가 너무나 평이했던 그런 시험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파트 2를 풀면서 조금 울었고 파트 4를 풀면서는 광광 울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파트 2랑 파트 4가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파트 1도 6번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한 게 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The surface of the water is very calm이라고 해서 물의 surface, 그러니까 수면이 굉장히 calm하다, 아주 뭐 평온하다 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서 파트 1에는 나올 법하지 않은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해서 조금 특이했던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 시험은 RC가 LC보다 조금 더 어려웠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시험이 특히나 LC가, 특히나 파트 2, 4가 많이 어려웠던 파트 2 같은 경우는 후반부 쪽에 가면은 굉장히 어려운 유형들이 많이 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수업도 알려드렸던 뭐 되묻는 선택지는 답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 거나 버스 포함된 건 답이다, 사람 이름은 답이다 이런 것들 잘 기억하셨다면 적용 잘 했을 거라고 생각을 혼자 해봅니다. 혼자 해봅니다. 그러면 뭐 버스 포함되면 답이다 이런 것들 말씀드렸던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어쨌든 뭐 LC는 간단하게 이렇게 총평을 할 거고